하긴 하겠는데 조금 빠르면 엄청 빠르고요 늦으면 엄청 느려요 왜냐면은 성격이 조금 자기 주장성에 대해 강하고요 즉흥이 되게 빠른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좀 신의 기운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을 때는 어떤 결과를 발휘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는 되게 빠른 편이긴 한데 또 그게 뭐가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해 그리고 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끼가 많다 하니까 우리가 뭐 연예계통 쪽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계통 쪽이 있긴 하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은 뭐 인간의 구설도 들고 지금은 사람으로서 희말리 인간의 인구설에 희말리긴 하겠지만 혼인을 못하거나 남자가 없어서 다시 뭐 재혼을 못하거나 뭐 그러지는 내가 보기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 자체가 뭐 남자가 안 따르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남자에서는 가만두지를 않아요 남자들 자체가 응 결혼은 또 할 거 왜냐면 결혼을 원래는 가마를 세 번 타야 돼요 타고 나면 팔자랑 원래는 잘하면은 금방 또 갈 수 있어요 1, 2, 1 안쪽으로